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기가 차츰 선선해지면서 이슬이 서류로 변하기 직전 시기를 일컫는 헬로절기인데요. 대관력은 아침 기온이 2.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쌀쌀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낮 기온 24도, 대구 23도까지 오르면서 따스한 가을 햇볕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한로절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한로절기 즈음에는 더 추워지기 전에 초수를 끝내야 함으로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한 타작이 한창입니다. 때문에 가을 곡식은 산이슬에 영근다라는 말이 있죠. 또 기온이 차츰 내려가고 일교차도 커지기 때문에 가을 단풍이 더 짙어지기도 하는데요. 몸의 기온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워탕을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층 아름다워진 단풍을 구경하면서 기력을 보충하는 음식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는 구름 다솟긴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전주 25도, 대구 23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해상에서는 남해의 먼바다를 중심으로 북동풍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가 칠 것으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제주도 남쪽과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겠지만 새벽에는 일부 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기가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